어허 왔어? 아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? 고기 좀 사가지고 옵니다 어 혜지 와 있었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 근데 둘이 아는 사이야? 전에 인사했었나? 근데 어머니는 선혜지 씨를 어떻게 유자 딸이잖아 엄마 친구 홍유자 산욱아 응 줄이 아팠다며 헉? 야 유자야 얘들 서로 기억한다? 어렸을 때 봤을 텐데 아 그게 초코빵 아저씨 안녕 초코빵은 또 뭐야? 저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저 이현규 변호사님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어? 아 진짜? 세상에 야 이런 우연도 다 있네 응? 아 왜 여태 얘기 안 했어? 아니지 아 네가 유자 딸이라는 거 몰랐었겠구나 너도 몰랐지? 어? 아이고야 차라리 모르는 사람 쓰는 것보다도 혜주가 근무하는 게 훨씬 낫네 혜주 병원장 사모님인 건 알지? 네? 아이고 근데 병원장 사모님이 이렇게 나와서 일해도 돼? 아 얘는 뭐 꼭 돈벌이 때문에 일해 자기 일하면서 보람 찾는 거지 그렇지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산이 엄마가 바쁘서 어떡하나 어? 아 아 아 아 KBS